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안녕하세요 이슬 펭숙 냠냠입니다 반갑습니다 편지 오늘의 책은 인간의 흑역사 톰 필립스의 책입니다 책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의 태초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전혀 지적이지 못했던 역사를 파헤치는 역사책입니다 책의 부제목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인데요 인간이 겪은 수많은 실패 사건들을 되짚으면서 그동안 저지른 실패의 역사를 다양한 주제로 담아놓은 책입니다 좋습니다 작가 소개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이자 작가인 톰 필립스입니다 현재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버즈피드의 영국 편집장이기도 한데요 영국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책의 내용이 대부분 유럽 또는 영국의 식민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작가 소개와 책 소개 책 소개와 작가 소개 잘 맞췄고요 책의 목차는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간의 흑역사라는 제목에 맞게 서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큰 바보짓을 저질러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서두만 읽은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재밌게 읽었고요 역사를 흑역사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주제의 바운더리 안에서 인간이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를 나열한 게 재밌는 구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장과 장 사이마다 써머리 장처럼 예를 들면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한 광풍 탑5 이런 식으로 장과 장 사이를 정리하는 세션이 마련돼 있어서 상식을 쌓기 좋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시옷 발음은 굉장히 북극해서 들리네 감기 컨디션이어서 코맹맹이 소리가 들리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평소보다 목소리가 더 좋아 보이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비난을 받네요 다양한 비난 다양한 비난 펭숙 언니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도 이 책이 흑역사를 다루는 거라서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실수를 하는 게 재밌었고 그리고 그런 실수들이 우리의 역사나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도 말을 해줘서 그 부분들이 재미있었어요 어떻게 읽으셨죠? 재미있게 봤어요 재미있게 봤고 재미있었지만 실망을 많이 했다 왜 실망했어요? 취향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책이다 말투가 언론인으로서 비꼬는 말투? 이런 실수에 한 거 터무니없지 않아? 이런 말투가 되게 웃기다 이렇게 생각했네 그렇게 봤어? 난 조롱 혹은 비아냥으로 봤는데? 저는 두 분 고급지네요 병맛으로 봤어요 말투가 병맛이지 않아요? 너무 저급지네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한국도 인정하지 책을 간결히 이야기하면 재밌었지만 다소 실망했다 이 정도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부분이 재밌었고 어떤 부분이 다소 실망스러웠는지는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0가지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인상 깊게 읽은 챕터들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네 번째 챕터인 지도자를 따르라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국가의 지도자들 아니면 황제들이 정신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동성애가 있다거나 그런 터무니없는 개인의 이유로 인해 학살을 한다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해서 정말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거나 본인의 나라의 국민들 시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던가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냈던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히틀러 얘기도 여기에서 나오기도 했고 히틀러 네 히틀러 받은 건데 공감한 거야? 어 공감 그런 부분이 제국주의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뒤에 또 다른 챕터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현재 시대에도 우리가 그렇게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하고 있는 지도자를 끌어내리지 않고 그들의 결정을 냅두는 현상들 이게 또 반복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작가는 그게 재밌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다 그랬다 그래서 재밌었다 저는 이 지도자를 따르라라는 주제가 다양한 왕들의 사례를 소개해줘서 그 부분 흥미롭게 봤어요 예를 들면 루투비 2세 왕 얘기가 나오는데 루투비 2세라고 하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백조의 호수성 있잖아요 디즈니 디즈니성 모티브된 거 맞아요 노인슈반스타인성 그래서 성애호가로서 다양한 성을 건립하고 건축물에 굉장히 조회가 깊었다 이 정도의 백그라운드만 사실 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았네 이 책에서는 철저히 비난하면서 루투비 2세가 사실 정신 이상자였고 동성애자였고 정치는 신경 쓰지 않고 연극을 하거나 아티스트들에 대한 취향만 자기 것만 취하고 약간 본인의 성적 취향 이득을 위해서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데 낱낱이 뭔가 민낯을 파헤치는 듯한 내용이 신박하게 느껴졌고요 왕에 대한 얘기면은 역사책에서는 보통 그 왕이 했던 업적이나 전쟁이라든지 누군가를 몰살했던 임팩트 있는 사건 위주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동성애자였고 정신병이 있었고 포인트를 찾아서 설명을 한 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정신병자라고 혹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네 부투비 왕을 만난 혹은 직접 진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뭔가 썰일 수도 있다 왕을 정신질환으로 몰아서 혹은 그렇게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거나 네 어떤 목적이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부채가 쌓이고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왕을 몰아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일단 히틀러 얘기를 더 해보고 싶은데 네 히틀러가 실제 아는 것보다 굉장히 우둔하고 멍청하고 어리석고 모자르고 안타깝고 무식하고 바보 같고 뭐 이런 것들 어 그렇지 안 좋은 얘기는 다 하네 모장 대중의 힘에서 깊하게 다루더라고요 깊게 늦게 일어나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절대로 일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신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신복들이 똑똑했다고 해야 돼? 뭐라고 말해야 돼? 똑똑한 거야 그게? 근데 그 말을 믿어?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것들 우리가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설명하고 있는 히틀러의 또 다른 이면? 무식하고 게으르고 유명인에 대한 집착이 있고 문서 읽기를 싫어하고 이런 사례들을 어떤 걸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지 근거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읽어서인지 이런 면도 있었어? 되게 웃기다 라고는 했지만 100% 믿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지금 현재 대통령 또는 전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과연 100% 좋고 100% 싫다고 혹은 완벽하다고 또는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당연히 사람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저 단점을 더 부각해서 보겠지 그런 내용들을 히틀러에 대해서 열거했다고 보거든 히틀러가 완벽할 수 없잖아 당연히 예를 들면 강단이 있다고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히틀러를 싫어하거나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말만 바꿔서 얘기하면 강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고집이 있는 거지 남들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고 그런 식으로 책을 쓸 수 있는 거거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죠? 정확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서 쓰는 부분들은 주관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근거가 조금 약하긴 해요 늦게 일어난다? 누구 기준으로 늦게 일어나? 알고 보니 새벽에 잤어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좀 만들어지는 것 같긴 한데 이 책의 전반적인 방향이나 포인트가 이런 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히틀러의 정치 그가 이끌어낸 집단 학살 임팩트 있는 사건들 이런 게 일반 대중이 보기에는 똑똑한 사람 엄청난 지략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을 개인적일 수 있는 사례 혹은 성향을 갖다 쓴 것 같아요 사실은 히틀러는 그런 계략가가 아니고 그렇게까지 똑똑하게 모든 걸 계산하고 치밀하게 짰던 게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실한 사람이다 나쁘게 얘기하면 요령을 부를지 모른다 용통성이었다 우둔하다 그렇지 히틀러나 루투비 이세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여기서 대중의 힘이라는 다섯 번째 챕터에서 히틀러가 나오는데 민주주의에 관해서 히틀러는 좀 열회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개가 도지사가 되기도 한 경우를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 선거에 승리를 하기도 하고 후반부에는 코브라법 해가지고 코브라를 아예 말살시키자 했더니 사이드 임팩트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히틀러는 민주주의 또는 대중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독재를 한 것이고 저는 읽으면서 맞지 않는 챕터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왜 갑자기 민주주의 주제 안에 히틀러 얘기가 나오나 싶었다는 거죠 냠냠이 한번 얘기해봐야지 저는 7장 식민주의의 화려한 잔치 나도 이건데 이 장이 재밌고 흥미로웠어요 콜럼버스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대항의 시대 그렇죠 대항의 시대에 유럽 열강 국가들이 배를 타고 밖으로 나가서 아시안이 아프리카니 오스트레일리안이 항해를 하면서 처음을 찾고 식민주화하는 게 대두대던 시대잖아요 대항의 시대의 대명사 콜럼버스 얘기가 나오는데 특이했다고 생각한 건 대부분의 책이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했고 스페인의 엄청난 지지를 얻었고 이런 거 정도의 상식 수준을 알고 있었는데 콜럼버스의 실수를 길게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콜럼버스가 아 이거 좀 어려운데 내가 얘기할게 나도 이거 흥미롭게 읽어서 전혀 몰랐고 완전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듣는 분들도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일단 뭐 얘기를 해야 처음 듣는 아니 오케이 헛바람만 집어넣고 이거 진짜예요 막 이런 얘기 알파르가니부터 시작하시죠 그렇지 알파르가니 그래서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데로그 발견할 때 약 3년 전 거리 계산을 잘못해 콜럼버스가 무슨 말이냐면 500년 전인 9세기에 페르시아의 청문학자인 알파르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이 사람이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 마일이라는 단위를 1500m 단위인 로마의 마일을 쓰고 있었다 정리하면 로마의 마일을 페르시아까지 연이어서 쓰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들은 1마일이면 약 1500m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었는데 실제 여기서 말하는 마일이라는 건 2000m 정도 약 500m 차이가 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일은 앞서 말한 알파르가니의 로마의 마일이 아니고 아랍마일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콜럼버스가 마일의 단위를 잘못 알고 계산해서 항해를 했던 거죠 이런 거를 유튜브로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돼 이렇게 바다를 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직선 두 개 그어가지고 1500m과 2000m 차는 500m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정리하면 1500m인 로마의 마일 그리고 2000m인 아랍마일 두 개가 마일의 개념으로 쓰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콜럼버스가 1500m의 마일로 잘못 계산했다 그러나 그 잘못 계산한 덕인지 뭔지 카리브 제도를 발견한 거죠 콜럼버스가 발견을 못했으면 어땠을까 이 잘못된 계산에 의해서라는 가정도 해보고 하지만 8년 뒤 1500년경에 북아메리카도 또 따로 발견하고 남아메리카에도 간 기록이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열거하면서 결국 이 잘못된 계산 덕은 아닐지라도 잘못된 계산 때문에 신대력이 발견되지 못해진 않았을 거다 라는 결론은 내리더라고 그리고 콜럼버스가 계산한 대로라면 저자는 약 지구의 실제 크기 또는 길이의 4분의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좀 인상 깊어서 콜럼버스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던 대탐험가긴 하지만 지금의 지구보다 약 한 4분의 3 정도 작은 크기의 지구를 그리고 있었구나 머릿속에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사실 이런 거를 이제 멍청하다고 하는 거지 저자는 멍청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안타깝다 멍청하다 콜럼버스가 멍청해서 사실은 콜럼버스가 이 대항해를 하기 위해선 선박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스페인 여왕 이자벨라 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 앞전에 사실은 콜럼버스가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포르투갈 측에서 콜럼버스가 멍청해서 거절했대요 그 이후에 스페인의 지원을 받고 이런 대항해를 했고 카리브 제도를 발견한 건데 그 전제가 콜럼버스가 멍청하다고 다들 알고 있었다고 표현을 한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 멍청하다는 전제 중에 하나가 이 거리 계산하는 방법 등등 당연히 콜럼버스는 거리 계산도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바보지 콜럼버스가 바보라고 생각하면 그럼 콜럼버스의 계산이 틀려서 뭐가 맞는지를 말을 해주던가 그 지들도 계산 못하고 안 하면서 콜럼버스 바보니까 제 거 말 안 해 하고서 나중에 어쨌든 찾았는데 그제서야 뭐 찾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 그래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포인트야 지금 너가 잊고 있는 그 포인트 그 포인트가 뭔데요? 앞을 돌려서 들어봐 진짜 방송맨 앞을 돌려서 다시 들어봐 포인트를 알고 싶으신 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다르고 오다르다 말하기에 따라서 아 말을 다르게 하실까? 그렇지 지금 말하는 포인트는 그런 거지 저걸 누가 멍청하던 거 할 거냐라는 것 실제 멍청하던 거 보는 것 한 끗 차이거든 뭐 그런 일화 많잖아 콜럼버스가 이 계란을 어떻게 세울 거냐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계란을 깨서 세운 거 사람들 아무도 이 계란을 못 세우잖아 이렇게 쓰러지니까 솔직히 그래서 내리쳐서 깨고 이렇게 세우면 된다라고 나는 신대룩 발견할 거다 이런 멘트 했다는데 아무튼 그걸 보고 또 누군가는 저 멍청한 놈이라든가 저 지저분한 놈 할 수도 있지 근데 모든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은 그 멍청함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도전해보는 거지 가능성을 가지고 어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다들 안 될 거라고 하고 그거를 발명을 하기까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고 새로운 물질을 개발을 하는 경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고수한 사람만이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 잘 되면 박수 받고 실패하면 깡통 들어가는 거고 깡통을 들어가는 거 드럼통이라고? 드럼통 영화 신세계 콜럼버스 이야기 네 네 인상 깊어서 그 장을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나는 이 책에서 지식적으로 재밌더라고 이 마일을 계산하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었고 이런 계산법이 있었구나 로마의 마일과 아랍마일이 있다 뒤에 나온 얘기도 처음 들은 거거든요 스코트랜드가 잉글랜드 연합이 들어가게 된 계기 더 패슨인가? 누구지? 윌리엄 페터슨 더 패슨 미안합니다 윌리엄 페터슨이라는 인물이 다리엔이라는 지역을 식민지로 취하기 위해서 맞아 맞아 이런 국가에 많은 지원을 받기를 원하다가 다 잉글랜드에서 다 거절을 받고 결국에 스코틀랜드에서 지원을 해줬고 전체 인구 재산의 6분의 1에 달하는 큰 금액을 지원을 해서 도전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 해류의 문제도 있었고 지형의 문제도 있었고 실패를 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가 몰락하게 됐고 잉글랜드 연합에 포함되게 됐다. 이 계기가 윌리엄 페터슨의 다리엔 도전에 기인된 것이다. 윌리엄 페터슨이 스코틀랜드를 몰락시켰다는 이 사례를 얘기한 이유가 다리엔 도전기는 무모했고 그가 한 무모한 도전으로 인해 한 나라가 몰락해버렸다. 이게 포인트 아닐까요? 말미에 설명하기로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주변 상황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종일관 제국주의적인 성향으로 도전해보자는 되지도 않을 걸 알면서도 그거를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됐다. 그것도 바보 같은 짓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이 사건이 계속해서 양자택일 개념으로 회자되고 있고 스코틀랜드의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반복적으로 되고 있다.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는데 생소하거나. 스코틀랜드에서는 역사적인 한 획을 그은 사건이 아닌가. 저는 진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연합이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 알았어요. 유나이티드 킹덤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하나 뭐예요? 웨일즈. 웨일즈? 랜드로 안 끝나네요. 죄송합니다. 언니 지금 처음 알았어. 나 처음 알았어. 그래. 상식이니까. 그랬군요. 그랬군요. 그중에 스코틀랜드가 망한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오케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 8장. 바보와 현직 대통령들도 알 수 있을 만큼 쉽게 푼 외교 이야기. 그렇지. 이 중에서도? 이 장이 흥미로웠던 이유는 호라즘 제국의 황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징기스칸 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몽골에 엄청난 업적을 세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호라즘 제국의 무한마드 왕이 징기스칸이 대륙 침략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양보를 하고 세 번 양보를 했지만 자신의 어떤 자만심 혹은 자존심 때문에 징기스칸의 화해 제스처를 다 거절하고 우호의 의미의 편지나 사찰단 이런 사람들을 다 거부하고 몰살하면서 열받은 징기스칸한테 결국 몰락당하고 침략당했다. 얘기하고 싶었던 교훈은 자존심 지키려다가 나라가 쫄딱 망한 케이스. 이런 외교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이걸 꼬집고 싶었던 걸로 이해했어요. 책에서도 나오지만 이 호라즘 왕국의 위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서로는 흑해 금방 남으로는 페르시아만. 여기까지 징기스칸의 영향력이 닿았다는 거. 13세기 초에. 거의 3년 만에 지도에서 사라졌대요. 그만큼 외교가 중요하고 자존심이 다가 아니다. 이런. 대부분의 역사 측에서 거론할 때는 징기스칸의 외교의 뛰어남.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 부분은 좀 반대인 거지. 그렇죠. 외교의 중요성. 그리고. 저는 3장. 생명은 살 길을 찾으리. 자연을 통제하겠다는 시도로 인해서 가져온 파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네. 인간이. 지금도 그렇긴 한데 저는 마오쩌뚱의 참새 소탕작전이고 너무 웃겼어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제사회. 제사회 운동. 제사회 운동. 그래서 4개의 회가 되는 동물, 곤충을 박멸시키자. 죽이자. 라는 운동이었는데 그중에서 참새가 포함이 됐고 참새가 곡식을 먹는다라는 이유로 참새를 다 잡아서.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지 않아요? 어렸을 때 쥐 잡아오는 거. 쥐를 잡았다고요? 어. 나는 아니시면 우리 부모님 시대는. 일시직구에. 있죠. 쥐꼬리 가지고 와서. 바꿔주고 먹을 걸로. 옛날에 육남매라는 드라마 보면 나왔어요. 본인이 그중에 막내 아니야? 실제 그 나이 세대. 진짜 있었어. 맞아 있었어. 오스틴 얘기해야지.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처음으로 토끼를 수입한 사람이에요. 데리고 간 사람이죠. 그전 토끼가 없었대. 없었는데. 몇 마리? 스물. 네 마리. 오. 영국으로부터. 네. 근데 이제 토끼에 천적이 없는 거지. 토끼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결국에는 식물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다 먹어치우지. 그게 또 문제가 됐다. 토끼를 데리고 와서 뭔가 특별하다는 거를 과시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토끼에게 일상을 잡아먹힌 이야기. 이런 썰이죠. 우리나라도 황소개구리 예전에 난리 났었지. 그런 거 있었잖아요. 2장이랑 3장이 둘 다 2장은 환경 얘기. 3장은 생명에 대한 동식물 얘기. 두 가지를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환경이든 아니면 동식물 생태계든 인간이 마음대로 뭔가 이동하려고 하고 바꿔보려고 했다가 망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실상 이거 보면 책 앞에서 혹할만해 사람들이. 아 그래 이러니까 자연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 인간이 감히 지구를 이겨서라고 하면 안 돼. 근데 반대로 성공한 케이스 분명 있을 거거든. 있죠 있죠. 많겠지. 더 많으니까 인간이 생존한다고 봐. 5개에서 10개 정도 케이스를 들고 인간이 이래서 지구에 하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그러기에는 인간이 너무 계속 잘 살고 있고. 그렇지. 근데 입기를 결국 개체수를 줄이지 못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 팔로업이. 그냥 그런 케이스들 그냥 예시로 계속 나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에서 더 얘기하는 거는 뭐 철조망도 치고 토끼 잡으려고. 뭐 생화학 무기도 쓰고. 죽이고. 그래도 방면이 안 됐다는 거지. 멸종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오스트리아에 토끼가 대체 얼마나 있는가. 그렇지. 난 이게 궁금해. 대체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그런 데이터는 없죠. 토끼가 줄어든 건지 늘어난 건지.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조금 부족해요. 수치화 되지 않았다? 네. 수치도 그렇고 신빙성 있는 자료? 뭔가 진짜 이런 일이 하고는 넘어갈 수 있는데 대변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증빙은 살짝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요. 좋네. 자 1장으로 가봅시다. 1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책의 가장 서두에서 화두를 던지는 흥미 유발 코스인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 불행하다. 사실 이 얘기 하나만으로도 두 시간 할 수 있어. 그렇죠.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불행해졌대. 그것이 실수이고 실패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크게 예로 드는 전제가 농사로 인해 계급사회가 생겼다. 또는 전쟁이 발발했다. 서로가 갖고 있는 곡식이나 식량을 빼앗기 위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만 볼 것인가. 보통은 역사책에서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인류발전의 시초다 이런 류의 표현은 많죠. 성장과 발전을 잃었다인데. 너무 투덜이 입장 아니에요. 굉장히 신선한 관점이긴 했어요. 처음에 오 그래? 비약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히 말하지만 수렵과 체집만 했으면 인간은 지금까지 못 왔을 거야. 멸종하거나. 난 그렇게 봐. 잘 모르겠어. 이슬론. 인간 이슬론. 농사를 지었다는 건 단순히 노동이나 육체의 행위가 더 늘어났다는 개념보다는 의식주 중에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된 부분 아니야. 또 정착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문화가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또 사람과의 관계가 생기고. 이 농경의 발전을 통해서 계급이 양산되고. 이런 얘기는 너무 단면에 단면만 뽑아내려고 했던 게 아닐까. 모든 해석이 결과론적인 해석이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케이스를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책에서 계속 언급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콜롬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럼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가설은 있지만 진짜로 발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반응과 어떤 결과들이 도출됐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역사의 마냥은 없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가설일 뿐이다. 저는 이슬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책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거나 철저하게 증빙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농경을 해서 계급이 생겼고.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사람들 관계가 힘들어지고. 농경 사회 시작한 게 너무 바보 같은 짓이야. 갑자기 이렇게 비약이 시작돼요.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잘 모르는 재미있는 사례를 넣고. 상식 수준이 될 수 있는 스토리를 풀어내니까. 혹할 수는 있죠. 근데 펭숙이 말대로 그거는 맞는 것 같아. 없는 사실에 대한 가정을 하진 않거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결과값 중에서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겼으니 이게 안 좋은 거다라고. 그 말은 일리가 있네. 하지만 없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보다 있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면만 끄집어내기에는 좋은 점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들춰내려면 정말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 못했던 좋은 점 만큼의 나쁜 점을 가져와야지. 서두에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낙관하고 확신한다. 사람들은 과신하고 낙관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전소를 짓자 라고 했을 때 발전소 짓으면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진짜 좋겠네 라는 쪽으로 우욱 이렇게 한 번에 우욱 이렇게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저구. 저거 개인기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맞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어떤 걸 결정을 했을 때 더 신중하고 반대편의 입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옳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려고 계속 책을 쓴 것 같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 환경 아니면 우주 개발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는 지금 너무 과학이 발전하고 우주를 더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더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나중에는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경고해주고 싶어서 계속 흑역사를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현재 혹은 미래를 얘기하고 싶어서 흑역사를 각종 사례와 주제와 결합해서 예시로 얘기해주는 거 아닌가. 짚어주는 거고 결과적으로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신기술 혹은 과학에 기대는 거를 만약 낙관적으로 와 다 좋아지네? 흡수하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동일한 맥락에서 1장을 얘기하다가 지금 9장으로 연결해서 얘기해보면 신기술에 열광하다라는 챕터인데 9장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 지금 농업을 얘기한 것처럼 요오드나 에탄올, 휘발유,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이 개발된 것도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잖아요.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는. 근데 그게 우리가 유인원이 아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채집을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 무언가를 없던 걸 만들어내고 구조를 만들어내고 사회를 만들어내고 규칙을 만들어내다 보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자의 큰 지론에 따르면 그럼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수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응.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9장까지. 그래도 할 얘기는 많이 빠르게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거. 우주에 있는 것들은 폭파에도 거기에 계속 존재하게 되고 같은 운동량으로 움직이게 될 건데 점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인공위성이라던가 탐사선을 쏘잖아요. 우주로. 응. 점점 많아지면 걔네들끼리 부딪히게 되고 우주에 있는 쓰레기들이 폭파하면서 우리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뭐 오존층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이건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 내가 죽은 다음에 얘기라 사실 저는 관심이 없긴 한데. 그렇지 않을 건데? 난 죽은 후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나 이 얘기는 근데 이 책에서만 본 게 아니고 한 진짜 10년 전? 어디 뭐 저널 이런 데서 봤던 것 같아. 우주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맞아. 우주 비행선이나 인공위성을 돌릴 수 있는 궤도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미 너무 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위성이 올려져 있다는 거지. 그것도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다. 그러니 그것이 중복돼서 부딪히거나 운석이라든가 오존층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진짜 밤에 별 보면 별보다 위성이 더 많아요. 위성인지 어떻게 보면. 별이랑 위성을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 반짝임의 밝음의 정도가 달라요.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아? 저는 모르겠는데. 다 별처럼 보여요. 저거 되게 밝다 하면 저거 인공위성이야. 응? 서울 같은 데서 보이는 거. 구분하는 기준은 누가 알려줬어요? 저거 인공위성이야. 말도 안 되게 진짜 밝고 큰 거 있거든요. 그건 금성도 아니고. 그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구분한 기준을 누구한테 들었냐고. 딱 보면 쟤는 별일 수가 없어. 팽송론 아니에요? 그냥 팽송론인데 이거? 딱 보면 쟤는 제정신이 아니네. 딱 보면 아라가 뭐야? 아니 이거 진짜 별일 수가 없어. 야 너 얘보다 더 심해 지금.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어. 아니 진짜 별일 수가 없어. 딱 보면 저거 위성이야? 와 이거 진짜 봐야지 한다 진짜. 서울 하늘에 별이 몇 개 없는데 그렇게 밝고 큰 애가 있을 수 없다니깐요. 팽송론이에요 팽송론. 아 이거는. 아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겠어.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위치에 있어. 근데 그거를 계속. 사실 15일 관찰하냐고. 모니터링을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서울 시나리 걸어가다가 어 여긴 저기 있으니까 220일 도 옆에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래서 두서없이 오늘도 1장부터 10장까지 훑어봤습니다. 저는 추천은 하는데 구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빌려서 봐라. 서점에서 약속 시간이 조금 남았다 싶을 때 상식 수준으로 재밌는 어투의 역사책을 읽고 싶으시면 훑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추천이요. 냠냠이가 말한 것처럼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소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이미 소장을 했는데. 고전서가 되거나 두 번 세 번 읽는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추천. 나만 당할 수 없다. 너희도 사서 봐라. 2019년 10월에 나온 책인데. 최근에 나온 책이다. 네. 한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가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균쇠라는 책 이후로 여러 아류가 나온다. 아 인기에 영합해서 그런 부류의 책 중에 하나로 출간한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기존의 역사책처럼 연대순으로 설명을 나열한 게 아니고 특징적인 부분들을 집어서 역사 중에서 발췌해냈다는 점. 근데 거기서는 충분히 보다 더 기존의 연대순 방식의 저술보다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저자의 의견이 사적으로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총균쇠가 더 훌륭한 책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배제되었거나 혹은 더 역사적 근거가 많이 나열돼서. 그렇다고 하게 이 책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책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 네. 좋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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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